피닉스 오디오의 나이스 DI입니다. 이름이 아주 좋아요. 조아디아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인풋, DI 인풋 A가 있구요. 언밸런스, 아웃풋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레벨 A, 레벨 B. 요게 이제 노브가 아주 멋있어요. 정말 빈티지 감성. 클래스 A 스테레오 DI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앞쪽이 이렇게 생겼고 옆면이 더 깁니다. 여기가 좀 충격적인 포인트. 그리고 이제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 발열을 방지하기 위한 발열 빵구가 나있구요. 발빵? 뒷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볼티지 셀렉트가 있어야 110과 220 선택하실 수 있구요. 그리고 퓨즈 여기에 전원 코드 연결하는 부위가 있고, 아웃풋 A, B가 있습니다. 이게 다에요. 뭐 밑에도 없고, 밑에 심지어 패킹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그냥 어디 꽂아도라는 거야.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렉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얹어 놓고 그냥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답니다. 부위가 꽤 나가는 편이에요. 아마 제가 예상해 보는데 이게 렉장의 나사 저게 아닐까 싶어요. 방 쪽에 고정하라고. 좋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방구 서비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DI 해볼겁니다. DI를 저희가 뭐 레코딩 타임즈에서 자주 하지는 않는데 오늘은 이제 또 이름이 한번 해볼만한 DI가 아닌가. 나이스 DI입니다. 좋은 DI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나이스 DI. 피닉스 오디오의 나이스 DI인데 가격도 꽤 높아요. 116만 8천원 상당히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 DI가 그 조그맣게 뭐 1, 20만 원대의 DI도 많이 있지만 이제 좀 어느 정도 공연을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소스가 좀 여러 개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그렇게 DI의 좀 퀄리티를 높여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 그런 니즈가 좀 생기는데 그럴 때 쓰시면 되는 좀 고급형 DI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은 나이스 DI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투명한 클래스 A의 DI로 대성공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을 했어요. 라인업 확장을 해서 님버스 DI가 모노고요. 그리고 오늘 하는 나이스 DI 2채널 그리고 채널 8채널짜리 N8이 있습니다. N8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자기의 세팅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개인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모노나 2채널이면 사실 뭐 충분한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피해를 하시거나 다양한 악기를 연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 8채널까지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풋단에 투명한 클래스 A톤 나와 있는데 이 디스크리트한 클래스 A 회로로 디자인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군용 등급의 은도금 소재로 핸드 와이어링 되었다. 그만큼 이제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DI보다는 좀 좋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극도로 높은 임피던스를 제공해서 당신의 신호가 회로에 고스란히 전달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DI 특유의 고음역대 롤오프 느림베이스 응답도 없다. 이런게 이제 비싼 DI를 쓰는 이유겠죠. 꽉 찬 사운드, 기타와 베이스, 신디사이저, 드럼 등등 이 사운드를 다양하게 사용을 해야 할 때 쓰면 좋은 브랜드의 DI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피닉스 오디오에서 커스텀 제작한 DB694 아웃풋 트랜스포머가 디스크리트 DSOP2 아웃풋 앰프랑 커플링 되어 있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 DSOP2가 굉장히 투명한 톤에서부터 세츄레이트 된 톤까지 영역을 부드럽게 넘나드는 클래스 A 아웃풋 회로 디자인의 정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클래스 A와 그 어떤 톤을 투명한 톤에서부터 세츄레이션 된 톤까지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라는게 이제 EDI의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씩 위에 소개되었던 내용들 요약한 거 확인해 보시고요. 게잇레인지 30dB까지 여러분들 올려주실 수가 있고, 프리컨시 리스폰스는 역시 20에서 20만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맥시멈 아웃풋 26dB 그리고 노이즈는 마이너스 9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DI를 저희가 뭐 사운드를 이미 다 녹음을 해놨기 때문에 바로 들려드리면 끝나는데 DI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또 DI 나온 김에 한 번 말씀을 드리자면 DI라는 말은 그 다이렉트 인젝션 박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DI, 다이렉트 인젝션 무슨 얘기냐? 직접 꽂는다는 얘기죠. 마이크로 수음을 하는게 아니고 라인을 직접 꽂음으로써 수음을 받는 환경을 좀 더 편안하게 외부의 어떤 그런 리스크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가 믹서에다가 이제 꽂잖아요. 믹서에다 꽂아서 이 송출을 하게 될 때 이 DI 기능은 딱 두 가지 기능이 가장 주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 언밸런스 사운드를 밸런스로 맞춰주는 거, 그리고 저항을 맞춰주는 거 이거 두 개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언밸런스 사운드란 말 그대로 이제 그 우리 그 OO 잭을 사용한 TS 잭을 사용한 그게 이제 언밸런스 사운드의 가장 대표적인 사운드인데 언밸런스 사운드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TS 잭으로 나가는 그 사운드들은 한 8m 정도가 넘어가면은 24피트 정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음 손실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XLR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캐논 잭으로 이제 송출을 하게 되면은 캐논 잭은 길이가 더 길어져도 이제 그런 손실이 굉장히 적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TS로 쓰는 악기들이라도 뭐 거리가 길어. 내가 악기가 여기 있고 저기 뭐 하우스가 저기 있어. 그러면은 이게 8m 당이 넘을 거 아니에요. 큰 공연장에서는. 그럼 그거를 TS 말고 XLR로 전환을 시켜주려면 악기에서는 당연히 TS로 나오지만 이게 저기까지 가는 그 긴 길이 동안 이거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DI를 거치면 믹서에 들어가는 그 XLR로 변환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돼서 이제 긴 거리를 이동을 하더라도 음에 손실이 없이 TS를 그냥 XLR로 바꿔준다. 라는 개념이 있고 그리고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꿔준다 라는 개념은 언밸런스 우리 이제 악기나 이런 것들 하이 임피던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저항이 굉장히 큰 소리들인데 그 소리들은 굉장히 음질 열화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사운드들을 여기에 이제 그 XLR를 쓸 수 있는 밸런스드 사운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밸런스 사운드로 바꾼 소스를 보내기 위해서 이제 DI를 쓰는 건데 또 하나 이제 임피던스를 맞춰주기 위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사용하고 악기를 사용하고 마이크를 사용하고 또 그냥 애초에 그 밸런스로 되어 있는 악기들 있잖아요. 건반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다른 저항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마지막에 저항이 전혀 안 맞는 소스들을 묶으면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하이 때 여기 뭐 롤오프라든가 이런 음질의 열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와우프셜 전부 다 밸런스로 맞추기 위해서 DI를 사용을 해서 그렇게 그 저항을 정리를 해서 해주는 거. 요새는 이제 하이지 라는 게 있어요. 하이지 인풋이라는 게 그 믹서에 말 그대로 하이지 높은 저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이 임피던스를 얘기를 하는 건데 높은 저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도 보면은 기타 표시가 되어 있거나 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는 기타나 베이스 다이렉트로 푹 꼽고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를 이제 특화를 시켜 놓은 인풋인데 그런 게 요즘 믹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더 안정적인 사운드 세팅을 위해서 DI를 쓰는 걸 더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DI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글쎄요. DI가 이제 언밸런스 신호를 밸런스 신호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밸런스 신호를 언밸런스 신호로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타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면은 녹음된 사운드가 이제 그 컴퓨터 안에 하드 레코딩이 됐죠. 외워주시나요? 계속하세요. 이렇게 컴퓨터 안에 녹음이 된 사운드는 이 사운드를 출력을 했어요. 그럼 이 사운드는 밸런스 사운드가 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기타를 이렇게 치는데 내가 이 앰프로도 썩 써보고 싶고 이 앰프 소리로도 들어보고 싶어. 근데 이 앰프에서 모니터 할 때 기타 내가 한번 치고 이 앰프에서 칠 때 또 한번 치고 여러 번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 사운드 녹음해 놓고 야 그 좋은 앰프 저기 있대 하면 그걸 들고 가고 거기 앰프에다가 연결을 해서 쓸 순 없을까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바로 리앰프입니다. 앰프를 다시 한다 앰핑을 다시 한다라는 건데 그 개념은 밸런스 된 사운드를 리앰프에 넣어요. 그럼 밸런스 사운드가 나오죠. 그걸 리앰프를 통하면 이제 언밸런스 사운드가 됩니다. 언밸런스 사운드가 됐다는 건 악기 인풋에다 꽂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리앰프의 아웃풋을 기타 인풋에다 꽂습니다. 그리고 재생을 시키면 이 밸런스 사운드가 언밸런스 사운드로 바뀌어서 마치 내가 기타를 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신호가 앰프에 전달이 되게 되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소스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기타를 친 거에서 앰프 헤드를 거친 사운드와 똑같은 사운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리앰프 조세트리아니의 엔지니어가 이제 만들었었던 DI의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밸런스를 언밸런스로 언밸런스를 밸런스로 이것만 생각을 하시면 DI가 왜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 웃었죠? 내가 너무 글쎄요 어이없다는 듯이 이제 너무 글쎄요 지금 아무 생각을 안하고 있고 이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아니 그 사실 그 DI나 뭐 리앰프 기능 여러분들 많이 쓰실 거고 리앰프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도 이제 기타리스트들이 아까 형이 되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이제 녹음 어떤 플레이를 하나 해놓고 좀 이제 본연의 그냥 기타, 그냥 디렉트적인 오디오 소스가 들어가서 걔는 가만히 있는데 그걸 돌려서 아까 형이 말한 것처럼 어이엠프에도 한번 해볼게 EQ나 뭐 개인 설정 이런 거 맞춰놓고 한번 돌려서 다시 들어보고 어? 이런 거 같은데? 그러니까 플레이는 이미 이제 그렇죠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 그거를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장적인 이제 좋은 연주가 들어갔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썼었고 근데 요즘엔 또 그걸 좀 대체할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말장난 같지만 이제 그 플러그인 프리셋이 박히면은 맞아요 그거죠 어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많이 쓰니까 그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기 뭐야 기타 아 저기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라인 툭 꽂았는데 뭐 당연히 그 말도 안 되는 이 기타에 그냥 본연의 소리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거기서 어 뭐 앰플리튜브라던가 뭐 가상 이제 앰프 시뮬레이터를 키면은 그게 돌아서 이제 여러분들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뀌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옛날에 그 전축 이런 거 있잖아요 전축에 그런 오직을 꽂을 수 있는 인풋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펙터가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기타 꼽고 그 패시브 사운드를 전축에다 꽂고 치잖아요 그럼 이제 쓰레기 같은 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옛날에 뭐 VR이 아까 그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형 말처럼 그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앰프가 없었어요 제가 원래 베이스 쳤거든요 네 엑셋펜 테이프를 갖다 꽂아 놓고 음악 들으면서 치면서 연습을 요즘 세대분들은 뭔 소리야 이해를 못 할 수 있는데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테이프 틀어 놓고 거기다 베이스 라인 꽂은 다음에 그냥 말도 안 되게 친 거예요 근데 그나마 베이스는 낮잖아요 베이스는 어차피 라인 아끼니까 실제로 베이스 앱을 또 왜 꺼냈냐 이 DI를 썼을 때 가장 현장에서 이제 DI를 많이 쓰는 이제 악기군이 어쿠스틱 기타랑 베이스 기타입니다 그 두 개에요 맞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소리 그리고 이제 DI 특히나 뭐 어쿠스틱 기타는 실제로 그 기타 피해조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결국엔 DI도 많이 타고 근데 특히 베이시스트 같은 경우는 DI 종류에 따라서 톤의 개념도 확 달라지고 풍성함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볼 이 제품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베이시스트 분들이 많이 좀 보지 보시면은 좀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애석하게도 여기 베이시스트 제가 베이스를 뭐 신정은 있지만 베이시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베이스를 계속 녹음도 했습니다 네 녹음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은총씨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쿠스틱 기타 베이스 딱 두 가지로 저희가 오늘 DI를 미리 녹음을 한 거를 들려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이걸 진짜로 DI의 그 효과를 제대로 만끽을 하려면 하이지 인풋도 아닌 그냥 진짜 인풋에다가 막 꼽고 해야지 그 완전히 악기 소리가 이게 맞아 라는 느낌이 드는 겁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데 저희 인터페이스가 또 다 하이지를 지원을 하다보니까 요즘 안되는 게 없죠 거의 네 그래서 사실은 하이지도 이 다이렉트 박스와 사실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 높은 임피던스의 그 저항을 거기서 이제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믹서에 만약에 하이지가 있어 그러면은 뭐 TS를 꼽는 거나 얘로 이렇게 해서 밸런스 케이블로 하는 거랑 같은 개념 아니야? 그럼 DI를 쓸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DI 하나의 기능이 더 있죠 길이가 길어졌을 때 길이가 멀어졌을 때 TS가 만약에 8m 안짝이다 그럼 하이지에 TS를 꼽나 이 DI 박스에서 나간 그 XLR을 거기에 꼽나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0m 30m 멀어져 그럼 하이지는 늘어날수록 계속 음질이 열화가 돼요 근데 이 DI 박스에서 나간 XLR은 길어져도 계속해서 음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 포인트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DI를 안 써서 받은 사운드가 그렇게 쓰레기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아무 문제도 없는 하이지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건 이제 이 친구의 본연의 질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묶어서 한번 들려드리고요 네 따로따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DI 거치지 않은 사운드입니다 뭔가 좀 텁텁하네요 네 일단 뭐 악기 소스의 뭐 악기의 기본적인 성향도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오쿠스틱이었고요 테일러 314 저희가 늘 쓰는 거죠 네 거기에 달린 피껌 모델입니다 베이스는 어 팬더 어 프레시전 베이스입니다 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뭐 비교 대상이 없으면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할 정도의 사운드이긴 하네요 들어보죠 DI입니다 아 좋아요 확실히 뭔가 내용물이 꽉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가 살아났죠 갑자기 네 자 DI를 들어봤으니 이제 NO DI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음 음 차이가 나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물론 얘도 문제가 있는 소스가 아닙니다 하이지로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꽉 찬 느낌이 다르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리고 지금 나이스 DI네요 그죠 베이스가 대박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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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다르죠 질감이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시 들어보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게 되게 웃긴게 DI가 없을 때는 은총씨 약간 똑같은 힘으로 친 건데 DI가 없을 때는 약간 이렇게 친 것 같아 이렇게 이렇게 친 것 같고 DI를 넣으면 똑바로 이렇게 친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그 어쿠스틱보다 베이스에서 DI 활용도가 더 높다라고 아까 얘기했던게 여기 딱 들으면 알 수가 있어요 음 베이스의 생동감 자체가 달라지나요 그 실제로 그 여러분들 작업 많이 해보시고 그 이제 베이시스트들한테 녹음 받을 때 보면 이제 뭐 챙겨오는게 다를 수 있겠지만 DI를 꼭 챙겨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베이스랑 가장 잘 궁합이 잘 맞는 DI 예전에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가장 많이 썼던 DI가 레드 DI라고 음 빨갛게 생긴 이제 레드 DI라고 이제 그 소리가 되게 따뜻하고 뭐 이렇게 뭐 감성적이다 해서 뭐 그런갑다 저는 베이시스트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걸 거친 소리와 거치지 않은 소리를 한번 들려주면서 어떤 거 같냐 확실히 결과물이 달랐고 어 그 DI를 썼을 때 훨씬 더 좀 인간미 있어지는 음 그리고 반대로 DI를 써서 약간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근데 그 힘 빠지는게 그 뭐라 될까요 맥없이 빠지는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싹 깔린다고 해야되나 그러니까 DI마다 좀 성격들이 조금씩 다른데 정리해주는 좀 어떤 스타일은 다 다르긴 해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존재감을 확실하게 입혀주고 그리고 뭐라 될까 만약에 소리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어 어떤 그 물건들이 이렇게 자글자글 들어있는데 원래 내 악기 소리는 좀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틈이 있었다라면 이 DI는 거치는 순간 그 틈새 사이에도 꽉꽉 다 채워져서 이게 꽉 차 있게끔 만들어주는 맞아요 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치 컵에 자갈을 넣는데 그 사이에 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모래를 채워가는 느낌 거기에 모래를 채워가는 느낌 채워주는 느낌이랄까 꽉 채워줍니다 그리고 소리 성향을 좀 제 생각에 약간 좀 빈티지하게 좀 올라오는 감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약간 지글지글한 맞아요 미들 대역이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클래스 A의 그런 좀 사운드 특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꽉 찬 사운드를 들려줬던 클래스 A 스테레오 사용할 수 있는 두 채널 한꺼번에 쓸 수 있는 피닉스 오디오의 나이스 DI 같이 보셨습니다 DI는 뭐 반드시 라이브 상황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그냥 스튜디오에다 놓고 그냥 인풋 왜냐면 질감이 조금 변하니까 어떤 그런 그 아웃보드 쓰는 느낌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나이스 DI 같이 보셨고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황쿠덤 미션을 향상합니다 러쿠딩 타임